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야권 몫인 김유진, 옥시찬 위원을 해촉했습니다. 9명 정원인 방심위원은 지금 여권 추천 4명 그리고 야권 추천 1명만 남게 됐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5인 체제인데 지난해 8월부터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죠. 권영철 대기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방심위원 2명 해촉 건의했다 이 내용까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받아들인 거군요. 오늘 야권 추천 몫인 김유진, 옥시찬 두 방심위원회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를 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다뤘습니다만 해촉 사유가 그대로인가요? 그렇습니다. 김유진 의원은 1월 3일 전체 회의가 취소된 직후에 기자들에게 회의 안건 관련 설명을 했거든요. 그게 비밀유지 위반,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겁니다. 회의에서 다뤄룩했던 안건은 유일인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관한 것이었고요. 옥시찬 위원은 1월 9일 방송심의 소위에서 민원 신청 사주 의혹 관련 논의가 제대로 논의가 안 되니까 서류를 집어던지면서 네가 위원장이냐 그러면서 나갔는데 나가면서 또 xx 약간 욕설을 했다 그래서 그게 욕설 모욕이 된 겁니다. 네. 나무랄 일이지 해촉까지 할 사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모욕이건 폭행이건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건 해촉하려면 법률 검토와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빨리 진행됐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다 무시되고 다수결 표결로 그냥 밀어붙였고요. 윤 대통령은 그걸 받아서 5일 만에 해촉을 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해촉 사안인지는 따져봐야 할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더 큰 사안은 류희림 위원장 본인한테 있지 않습니까? 민원 사주 의혹으로 자질 논란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자질이 아니라 법률 위반 법률 위반. 이건 해촉이 지금 얘기가 아예 안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유 위원장은 당연히 대통령이 해촉하지 않았으니까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촉을 밀어붙이는데 앞장서고 있고요. 사안으로 보자면 누가 봐도 유희림 위원장이 받는 의혹이 무겁지만 윤 대통령은 야권 추천 방심 의원 6명이었는데 그중 5명을 이미 해촉을 했습니다. 민원 사주 의혹이란 뉴스타파의 신학림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 kbs mbc ytn jtbc 등 4개 방송사를 말하는데요. 이들을 징계하라는 민원을 유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친인척 전 직장 종료들이 방심에 넣은 걸 말하는 겁니다. 유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도 전체 회의에서 이를 방송사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림 김만배 녹취 보도를 보도하거나 인용한 방송사 징계하라. 이거를 넣은 민원 제기한 사람들이 류 위원장 가족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방심이 내부자가 국민 건의기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민원인에는 류 위원장의 아들 동생 재수 처제 동서 조카 등 가족 6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유 대표가 재직했던 전 직장의 직원 및 관계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자질 논란에서 그치지 않고 법률 위반으로 가야 되는 사안인 거죠? 중대한 법률 위반이고 방송사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청부민원을 제기했다 해고된 방심의 간부가 있거든요. A팀장이라고 하죠. A팀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의 제3자명의로 대리민원 46건을 신청을 했어요. A팀장은 내부감사 과정에서 당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을 했는데 소문으로만 듣던 청부민원 셀프 심의가 실체가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이게 법원으로 갔나요? 네. 방심인 A팀장을 해고했고 A팀장은 해고 무효수송을 냈지만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유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의 핵심 쟁점은 유 위원장이 사적 임명을 동원해서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는지 또 유 위원장이 이러한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제기 사실을 알고도 관련 심의에 참여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방송계나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유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방지규칙 제4조를 위반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앞서 A팀장의 사례와 같은 그런 법률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통위랑 방심위 운영 상황 자체도 절차적으로 굉장히 불법하다는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방통위는 지금 5인 체제인데 2명이고 심지어 방심위마저 이제 9인 체제에서 5인 체제가 된 거잖아요. 네. 사실 정상적이지 않고 법률 을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방통위법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방심위는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방통위는 벌써 5개월이 넘었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2명은 대통령 임명 몫인데 대통령이 지명을 했잖아요. 나머지는 국회 추천 몫인데 지난해 연말에 좀 논의가 된다고 하더니 지금은 또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2월 임시국회 중에 통과가 안 되면 4월 총선 이후에나 임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방심위원은 대통령 3명 국회의장 3명 해당 3위의 3명을 추천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대통령 몫은 1명만 위촉이 됐고 여당 추천 몫은 이미 야당 시절에 추천된 사람들이 그대로 있고요. 대통령 몫 2명 야당 몫 2명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위촉을 해야 되는데 위촉은 조만간 할지 안 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공석을 채울 의지가 없는 건가요? 공석을 제때 제때 채우면 국회처럼 야 대 여 소 국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뜻대로 뭔가를 의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간을 끌고 왔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해촉 지금도 방심위원들을 6명 중에 5명이나 해촉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거든요. 위촉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 몫 2명과 야당 몫 2명을 임명을 하면 여 6 야 3의 정상적인 체제가 되니까 곧 위촉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좀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은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커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답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